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는 다음 달 1일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1주년을 맞아 시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합니다. 동네경찰서와 북부경찰서는 우범지역을 중심으로 로고라이트를 설치하고, 해운대경찰서는 해수욕장 성범죄 예방 웹툰 제작을, 남부경찰서는 메타버스를 활용한 디지털 경찰서를 운영하는 등 일선 경찰서별로 다양한 활동을 펼칩니다. 자격위는 생활 밀착형 홍보물 설치를 비롯해 일선 경찰서와 홍보 협업체계도 마련할 계획입니다.